서울의 집값 상승세,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8주 연속 0.1%대의 상승률을 이어가며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서울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광역급행철도 등의 호재로 상승률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의 1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도범구로 6개월 동안 17.5%가 상승했습니다.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기준 올 들어 지난주까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광역시도는 인천과 경기도 순으로 서울 상승률의 4.4배에서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됩니다.